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보육교사 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반대했죠. 저도. 우리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제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서 써봤죠. 정말 좋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소비자는 좋은 제품 싸게 쓰기를 원하는데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보육교사는 뭐예요? 노동수입이잖아요. 노동수입. 제가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니까 많이 하면 10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내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뚝 끊길 것이고 나의 노후는 점점 길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같은 10년을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남편의 수입이 있으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제가 판단했던 이 네트워크는 애터미는 나처럼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 나와 함께 쓰는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는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서 내가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 애터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공무원 한 30년 정도 했어요. 다들 공무원 부러워하잖아요. 연금 나온다고. 별로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제가 우리 남편의 연금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남편 충천도 양반이라서 설거지? 아니요. 빨래? 아니요. 요즘은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 영상이 잘 만들어져 있죠.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지만 제가 또 어제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멋진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필요 없다. 누가 그래요? 인공지능이. 인간은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문제점이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모든 것이 다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 다닐 때도 옛날에는 전부 다 이 표 바꿔주고 바꿔주고 팔이 엄청 아프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이마트에도 가보면 요즘은 이마트 갈 일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바코드 찍어서 이렇게 계산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뉴스 같은 거 살짝 들어보니까 그냥 손바닥만 어떻게 딱 대고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게 정말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또 문제이죠. 그래서 은퇴 후에 요즘은 은퇴가 너무 빠르죠. 요즘 빠르면 45세. 늦어도 55세, 60세에는 은퇴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젊고 또 아직도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60까지 일해서 한 70, 80 살다 갔기 때문에 그냥 조금 모아두면 그걸로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요즘은 노후가 점점 90, 100세로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후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저도 보면 요즘에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사람 참 많이 봐요. 저희 집에 애터미 제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박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집에 오면 조금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길거리에서 쉽지 않게 어디 어디 아주 자주 자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분들이 정말 나는 노후에 이렇게 살 거야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후인 지금 세대들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고 다 퍼주고 내 것 마련해 놓지 못해서 어느 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이고 세배로 세배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늙어서 돈도 좀 있고 친구도 많고 은행에 좀 넣어놓고 산다면 재미있게 노후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참 우리 오늘 그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죠? 그래서 노후에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을 해봤더니 두 부부 한 240여만 원 혼자 한다면 한 150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30년 산다고 계산을 했을 때도 국민연금 88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죠. 많이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를 해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50대 이상 10명 중에 9명이 퇴직 후에 일할 의향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일할 자리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평생 직업은 없다. 지금은 N잡 전성시대다.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는데요. N잡이란 여러 가지 직업을 뜻하죠. 그래서 이 회사원도 틈만 나면 알바 해서 투잡, 쓰리잡을 뛴다고 합니다. 직장인 38.5%가 투잡, 쓰리잡으로 N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노동을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대별해 보면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쓴 이 로버트 기오사키라는 사람은 노동 수입과 이쪽 왼쪽은 노동 수입, 오른쪽은 시스템 수입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 급여생활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직업이래요. 빽 빠지게 일하지만 사실 월급 받는 거 얼마 안 되고 그 회사 사장은 돈을 벌잖아요. 우리 보육교사들도 보면 아기는 내가 다 버는 것 같은데 돈은 원장이 다 벌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원장하고 이런 일들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자영업자.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내가 사장이지만 이들도 노동 수입이잖아요. 가게 접으면 수입 끊기고 또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참 애로점이 많죠. 그래서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 여기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시스템 수입을 만들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만들든지 플랫폼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 투자자는 또 자본이 돈이 많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서민은 투자할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성 수입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오늘 저는 에터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에터미가 대안이 젤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이는 정말 시스템 수익을 만들기도 어렵고 어려운데 소비가 자산이 되는 에터미 시스템 소득이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월급 받아오면 지출로 다 나가죠. 그런데 이 지출은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급을 들어와서 지출을 했는데 이게 다시 나한테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녀는 우리에게 부채일까요? 자산일까요? 이렇게 논하기에는 너무 냉정한 것 같지만 부채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투자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세대는 월급 타면 엄마 갖다 드리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일을 해도 자녀가 월급 얼마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는 부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터미는 어쨌든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에터미 멋진 회사를 만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셔요. 지금 현재 에터미 창업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고요. 여기 한국직접판매협회 회장님이세요. 이 업계의 회장이다 그러면 인정할 만하죠. 처음부터 회장은 아니셨어요. 19년부터 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작년에 선정이 되셨죠. 또 이 에터미라는 기업도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또 아시아에서도 5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입니다. 에터미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이 여기 보니까 에터미 10년간 수출 80배 폭풍 성장. 이런 기사가 떴어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토종 에터미의 힘 중국서 매출 천억 돌풍. 천억 맞죠? 천억 돌풍. 중국에 진출한 지가 재작년에 했죠? 얼마 안 됐거든요. 역시 중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매출도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22개국서 승승장구 에터미 3억불 수출의 탑 영예. 작년에 우리 3억불 수출 탑을 받았죠. 우리 한국은 수출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그런데 에터미가 이렇게 생활 필수품을 수출해서 여야를 벌어들이는 이 에터미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업을 분석하는 이런 패치? 패치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안전성, 그레이트, 굉장하다. 그다음에 규모의 형태에서도 그레이트 등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성장성. 성장성도 탑이다. 그다음에 수익성도 탑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에터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터미는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이다. 그래서 에터미는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 도소매 유통업. 2만 3,341개 중에서 종합 1위예요. 종합 1위. 자랑스럽죠? 에터미의 반품 10개사 반품률을 비교해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3,40% 이렇게 많죠. 그런데 에터미는 0.24%. 1억 1조 매출에서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품률이 굉장히 적다. 그 이유는 품질 대비 가격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물론 쿠팡 해원제인 사람들은 무료로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제품을 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반품을 하겠다고 접수를 하잖아요. 이거 반송비 누가 물어야 돼요? 고객이 물죠. 에터미는 회사가 물어요. 이런 회사 보셨어요? 회사가 물어요. 내가 단순 변심이든 묻지 않아요. 반품 무조건 회사가 무료로 다 수거해 갑니다. 매출액 한번 따져볼게요. 동동업계, 같은 업계에서 매출액. 에터미가 단연 1일이죠. 그리고 여기 증감률을 보면 18.25% 상승했다는 거죠. 18.25% 성장했다는 거고 여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사 마이너스 기록했죠. 마이너스. 이 기업은 30년이 넘었어요. 한국에 온 지. 에터미는 이제 12년째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정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구매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단기 순이익을 보면 에터미는 이렇게 38.47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보면 여기 마이너스 5.95.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 한번 볼게요. 뉴스킨이라는 기업도 보면 여기도 그래도 작년에는 선방했네요. 재작년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0.36.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0. 다 마이너스. 대부분이 마이너스. 유지하는 데 많지 않고 성장하는 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터미는 작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다. 제가 이건 이코노미스트 경제 잡지인데요.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띄었어요. K다단계 돌풍의 세계가 주목 23개국 마음을 훔치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한국의 생활 소비자 제품을 가지고 23개 나라에 지금 진출해 있잖아요. 그들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제품이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100개국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모든 나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불 수출했고요. 누적으로는 10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는 100억 불, 아무튼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CCM 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기업을 경영한다. 그래서 인증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이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받은 것은 최초예요. 최초. 애터미가 오래전부터 이걸 받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고요. 계속 심사에 올렸는데 다단계 회사라는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했답니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고 이 회사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나 안정되게 또 소비자에게 유익을 주면서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19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2년마다 재인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인증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작년에 재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기업들 보면 이런 롯데백화점, 신세계 이런 데들이 받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은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정말 검증은 끝났다. 검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애터미의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대중 명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행합니다. 명품은 좋기는 좋죠. 그런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품 사실은 애터미 만나기 전에 못 써봤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명품의 품질을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으로 유통하겠다. 그래서 대중 명품 시대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죠. 품질은 절대 품질, 정말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데 가격은 누구도 이 이하로는, 이 품질이라면 누구도 이 이하로는 팔 수 없다. 즉 애터미가 가장 싸게 팔겠다 이거거든요. 유통은 딱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 A라는 곳에서 100원만 싸도 소비자들은 굴러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면 누가 더 싸게 파느냐 경쟁이죠. 경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잘 팔려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이걸 실천한다는 것은 경영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애터미는 이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죠.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일단은 친환경, 유기농 이런 제품들이고요.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고 상생협력으로 마트보다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지금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금 80여 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만든 제품들을 다른 데에서도 팔아요. 애터미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대형 쇼핑몰보다 싸게 팔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보다 싸게 팔 수 있을까요? 홈쇼핑보다. 그런데 애터미는 더 싸게 팔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기업들에게 현금으로 결제를 해줘요. 현금. 그럼 기업은 보통 기업들이 엄결제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오빠도 작은 기업을 하고 있지만 엄을 받으면 아리깡이라고 그러든가 뭐라 하든가 이걸 현찰로 돈이 급하니까 바꾸면 손해가 많이 난대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회장님은 그런 걸 너무나 잘 아시고 기업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줍니다. 애터미는 100% 현금 결제예요. 그리고 원료를 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도 해줘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제조하는 이 기업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소비자도 잘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일을 하는 사업자들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기업도 잘 되고 애터미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이거를 동반 성장이다. 윈윈 게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터미의 간판 주자들 해모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동정업계 7년 연속 판매 1위예요. 판매 1위. 여기는 글로벌 특허를 21개나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등 1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글로벌 매출 3천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품. 앱설루트 세종대왕상을 받은 이 화장품. 이것도 동정업계 3년 연속 판매 1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화장품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엄청 비싸요. 그런데 뉴스킨은 그렇게 품질이 좋은데 어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어쨌든 애터미 이 화장품은 동정업계 3년 연속 1위예요. 그리고 이 화장품은 소재 전달 기술 때문에 이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성들이 화장품을 바르는 이유가 좀 미백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늘 그게 꿈꾸고 있고 이제 21일 날 나올 스노우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피부가 맑고 보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름도 있었던 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리프팅도 좀 쳐지지 말고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다 이런 희망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성분 안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주름이 필요한 곳에 가서는 주름을 타겟팅해서 하고요. 미백이 필요한 곳에는 미백 성분이 가서 타겟팅하고 이 기술이 사실은 의료계에서 쓰이는 기술이에요. 요즘에 항암 표적 치료제라고 들어보셨죠? 항암을 하게 되면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니까 암환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암세포만 딱 타겟팅을 해서 죽이는 이런 기술이 의료계에서 쓰여졌는데 이걸 화장품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세종대왕상을 받게 했거든요. 엄청난 기술이고 여기에 성분도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가격은 이게 여섯 가지가 다 기능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19만 8천 원.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아까 봤으니까. 그래서 이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이걸 많이들 설명했는데 요즘은 많이들 안 하셔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걸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천연성분을 식물에서 이렇게 추출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이속에 미배, 주름개선, 보습 성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많이 넣으면 화장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많이 넣으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꼼해지겠죠. 그 꼼은 화장품을 누가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겠죠. 우리 애터미 회장님이 한때 애터미 하기 전에 화장품 회사 공장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회장님의 생각에서는 좋은 원료를 많이 넣으면 화장품이 좋아지겠지.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고 최고의 원료를 팍팍 넣어서 최고의 제품만 만들어라. 라고 시다를 딱 했는데 한 2, 3개월 있다가 이렇게 신제품이라고 갖고 왔는데 20% 정도밖에 업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 만들어.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원료를 팍팍 넣으라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추출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데요. 이걸 많이 넣으면 화장품은 좋아지겠지만 시커멓 화장품을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화장품이라는 것은 마냥 좋아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품화되기 전에 뉴스에서 지금도 오늘 밤에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옵니다. 애터미 화장품 동영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남자 앵커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나 좋은 제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기존 화장품들은 이 색깔 때문에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동충화초나 이런 원료들도 냄새 때문에 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거를 깨끗하게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명품, 시세이도, 랑콤 이런 것보다, 설화수 이런 것보다 유효성분을 500배를 더 넣었습니다. 일단은 좋은 원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일단은 이게 화장품의 한계점을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끗하게 정제해서 500배를 많이 넣었다. 유효성분을. 그래서 이 화장품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써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 카톡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설화수 진설명작 크림. 굉장히 고급적 보이죠? 용기에 엄청 신경 써요. 그래서 이게 얼마일까 하고 제가 네이버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7, 8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속에 유효성분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설화수가 선택한 단 0.01%의 영지.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0.01%밖에 안 넣은 거예요. 그 색깔 때문에 많이 못 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템의 제품들은 정말 좋은데 저렴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이 제품을 비교할 때는 사실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애텀이가 단독적으로 팔기 때문에 타사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유효성분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같은 회사, 같은 양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죠. 여기 보면 제조사가 콜마비엔에이치, 콜마비엔에이치, 콜마비엔에이치 두 군데는 제조사는 틀려요. 그런데 이 엘라그산이라는 이 성분이 여성들한테 좋은 거예요. 갱년기 여성들한테 31.92, 31.92 똑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가격은 보세요. 15만 원에서부터 9만 8천 원까지 팔아요. 애텀이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어디 거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애텀이는 똑같은 것을 6만 6천 원에 팔면서 포인트가 2만 5천 점이 들어있어요. 이 포인트가 돈이잖아요. 또 볼게요. 이거는 바닷속 600m에서 끌어올리는 해양 심층수인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태아에서 자랄 때 양수의 비율하고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비율이 똑같아요. 어쨌든 이 물이 강원 심층수, 강원 심층수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쿠팡에서도 팔아요. 19,900원. 티몬에서도 파네요. 17,910원. 애텀이 12,800원. 무료 택배까지 해주고 포인트 3천 포인트. 알면 애텀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죠. 이거 울트라 바디 크림, 아토피 있거나 이런 건조한 피부에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 시어버터라는 이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이게 들어갔다 하면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시어버터 25% 똑같이 들어갔는데 200ml에 4만 9천 5백 원. 그런데 여기는 에코서드 인증을 받은 시어버터를 썼다는 거예요. 150ml에 4만 6천 7백 원. 애텀이 에코서드 인증 받은 시어버터 쓴 거거든요. 애텀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을 때 친환경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원료를 사용합니다. 이거 우리 원당 여기도 보면 아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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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노. 그런데 여기 아우노 스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950g. 애텀이 1kg인데 50g이 적잖아요. 여기 1만 8천 원. 여기도 960g. 1만 7,910원. 애텀이 1kg에 1만 2,800원. 포인트도 주고. 라면. 제가 또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제가 11번가에 들어가서 이거 사실은 제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라면 가격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11번가에 가서. 그런데 애텀이라면도 거기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파냐. 3만 6천 원인가. 거기는 택배비도 3천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세럼식품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제가 한살림 거를 봤는데 거기는 밀가루가 20%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감자라면 나왔어. 그러고 가져가니까 나도 감자라면 먹는데. 그러면서 돌아가더니 라면을 딱 갖고 왔어. 딱 보니까 어머 여기 밀가루가 20% 들어갔네. 그러니까. 아니 라면을 밀가루 없이 어떻게 만들어? 아니 우리는 밀가루 안 들어갔는데. 전분 50% 생감자. 이 라면 하나에 생감자 5개가 들어가요. 지금 감자값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감자라면이 다 올랐어요. 인터넷 이거 이거 옛날 조사한 거라 이거지. 지금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애텀이라도 분명히 올랐을 거예요. 라면. 그런데 애텀이는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좀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안 합니다. 한 두 번이나 세 번까지는 회사가 이걸 다 커버해요. 왜? 절대 가격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애텀이는 지금 이게 라면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죠. 한 번도 지금 안 올랐거든요. 이러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판다. 120원 꼴. 이것도 또 두 상자 같이 사면 또 더 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똑같은 제품이라면 가장 저렴하게 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드렸고요. 우리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품 어디에서 소비하세요? 여기 쿠팡이나 11번가 옥션 이런 데서 많이 소비하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여기에도 포인트를 주기는 좋아요. 얼마? 0.1에서 0.5% 여기는 0.5%라고 되어 있네요. 0.1%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주기는 줘요. 그래서 100만 원을 소비한다면 한 5천 원 정도. 이것도 돈으로 안 주잖아요. 거기 물건으로 교환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텀이는 개인으로 봤을 때 한 6.5% 정도를 돌려주는데 100만 원 정도 소비하면 한 6만 5천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소비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되냐? 일반 대형 몰이나 쿠팡이나 다 마찬가지죠.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해 줘요. 그래서 30만 원어치를 샀다고 했을 때 0.5%면 1500포인트거든요. 각자 개인에게만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애텀에는 내가 이 사람을 가입시켰어요. 이 사람이 또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 가입시켰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가입시키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입시켰어요. 나는 한 사람밖에 가입 안 시켰는데 어찌하다 보니 내 밑에 4명이 이렇게 소비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30만 원 정도 소비를 하면 한 30만 원 갖고는 안 되죠. 한 100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 쳤을 때 아니다. 30만 원 정도. 한 2만 4천 원 캐시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받는 걸 같이 받아요. 이 사람은 두 사람 걸 같이 받아요. 그래서 4만 8천 원. 이 사람은 세 사람 걸 같이 받아요. 7만 2천 원. 이 사람은 네 사람 걸 같이 받아서 9만 6천 원.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서 썼을 뿐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 우리 사모님 이런 일 있을까요? 신기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거 사실입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애터미에서 파는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생활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써야 하는 것들. 생필품인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샴푸하고 샤워하고 다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쌀도 있어요. 김도 있어요. 미역도 있어요. 고등어도 있어요. 멸치도 있어요. 고추장도 있어요. 간장도 있어요. 다 미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있거든요. 여기에. 그다음에 입어야 되죠. 옷 입고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신발부터 속옷까지 없는 거 없어요. 아자물에 들어가면 6만 가지, 7만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야 되죠. 저녁에. 침대도 있어요. 매트도 있어요. 이불도 있어요. 베개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애터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소비하면 이것이 돈이 된다. 그런데 애터미의 제품이 비싸다면 안 되겠죠. 이 치약 애터미 200g짜리 3천 원이잖아요. 3천 원. 다른 데서 2만 원 받아요. 1만 5천 원, 2만 원 받습니다. 왜? 프로폴리 치약은 기능성이라서 약국 같은 데서만 팔아요. 이런 슈퍼에서 안 팔거든요. 그런데 여기 애터미 거는 또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거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좋은 건 다 비싸잖아요. 애터미는 이렇게 저렴하게 판다. 그래서 내가 소비만 해도 1만 7천 원의 이익을 보잖아요. 내가 캐시를 안 돌려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애터미 회장님이 PV가 없는 소비는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재에 PV를 붙여서 유통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달 쓰는 걸 이렇게 모아보면 한 2, 30만 포인트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처럼 함께 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냉장고에 필요한 거, 여기 욕실에 필요한 거, 화장대에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자몰. 아자몰의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디지털, 가전, 주방생활, 패션, 뷰티 다 있잖아요. 교보문고까지 다 있어요. 카드도 있고요. 요즘은 야놀자 여행사도 들어왔죠.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도 커피는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모르긴 해도 동물병원도 조인될 것 같아요. 애터미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도 조인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카드도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아자몰에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LG전자만 선호해. 그러면 LG전자로 들어가서 LG전자 것만 딱 모아놨고요. 나는 삼성이야. 삼성몰 들어가면 삼성 것만 딱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조인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어차피 내가 가는 미용실 그 미용실 애터미가 조인이 되어 있다며 내가 머리한 비용도 포인트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일상이 포인트화 되어서 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제 이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습니다. 진입비도 없어요. 그리고 유지비가 없어요. 유지비라는 것은 당신이 이 회사에서 소비하고 돈을 벌어가니 한 달에 얼마만큼은 써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강제 구매죠. 강제 구매. 이걸 안 사면 수당을 안 줘요. 그러니까 사야 돼요. 그런데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우리 집에 자꾸 쌓여 베렌다에. 가격이 비싸니까 팔려나가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나 다단계 해가지고 피해봤어.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이 네트워크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의 폐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걸 없애도 좋은 제품을 싸게만 판다면 승산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회사가 애터미고요. 그다음에 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여기 후원수당에 상한선을 두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한 단계 글로벌 원서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누구든지 나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두 줄로 멤버십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회사들은 막 6줄, 9줄, 12줄, 24줄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데 딱 두 줄밖에 가입을 못해요. 그럼 일단 여기 한 명 할 거고 여기 한 명 하겠죠. 또 나머지 세 명은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쭉 세 명을 달아도 되겠고. 그건 내 마음이지만 어쨌든 두 줄밖에 못 달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안 달았는데 내 밑에 사람이 달려있네. 이들이 포인트를 써요. 그러면 각자가 포인트 물건을 쓰면 포인트가 생기겠죠. 이거를 대수라고 해요. 대수. 단계. 아까 무한 단계라 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뉴스킨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6단계에서 끊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매출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게 대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추천 제도 있는 데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가입을 안 시켰어. 그럼 이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은 나와는 또 상관이 없든 이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는 글로벌 원서버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살고 있어도 여기에 미국 사람도 달 수 있고요. 지금 애터미가 23개 나라에 나가 있고 해운 가입이 가능한 나라는 아마 80개는 될걸요. 80개는 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 그냥 각 나라 사람 다 한 줄로 달면 돼요. 이것도 애터미가 네트워크 역사 최초로 실현한 글로벌 원서버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메이나 뉴스퀸이나 허블라이프나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어. 나 미국에 가서 좀 해볼래. 그럼 미국에 가서 가입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사람만 이렇게 멤버십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예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죠. 그런데 애터미는 한 줄로 이렇게 쭉 달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원서버 무한 단계 그다음에 여기 무한 누적이 지금 빠졌는데 점수가 포인트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서 수당을 줄 텐데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왼쪽 전체를 합쳐서 30만 PV가 되고 30만 PV가 됐을 때 한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천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겠지만 브레이크어웨이 같은 경우는 보통 월말로 마감을 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포인트를 모아봤더니 30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쪽은 30이 됐는데 이쪽은 한 15점밖에 안 됐어. 또는 20점밖에 안 됐어. 그러면 다음 달 1일 날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쌓았던 포인트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물건을 또 삽니다. 물건을 사. 수당 받기 위해서. 그럼 쌓은 포인트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러다 보면 어머 다음 달에는 또 이쪽은 됐는데 또 이쪽이 안 되네. 그럼 또 이쪽에 또 사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내 집에 물건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패단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이거를 없앴어요. 다. 무한 누적. 이거를 다음 달로 2월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무리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이거죠. 애터미 회장님이 이런 네트워크를 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왜? 이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 다단계 별로 이렇게 이미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정말 책에 있는 대로 내가 어차피 써야 할 생필품 싸게 쓰고 전달했더니 진짜 유통이 이루어지고 수익이 되는 것들을 내가 한번 책대로 실현을 해봐야 되겠다. 안 되면 포기하자. 그리고 만들어진 회사가 이 회사예요. 애터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애터미가 2조 2천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회사는 법적으로 35%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 회사가 수익률이 많이 났다. 아까도 봤잖아요. 단기 수익이 많이 났죠. 많이 났다고 해서 36%를 주고 싶어도 법에 걸려요. 많이 줘도 걸리고 조금 주는 건 안 걸려요. 35% 이내에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애터미가 그래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35% 안에서 돌려주는데 2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35%면 7천억이잖아요. 7천억. 7천억이라는 돈이 소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작년에 얼마씩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원래 이 돈은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애터미는 이걸 소비자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나눠준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직급수당으로 10%, 후원수당으로 22%, 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3% 나눠주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PV를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화장품 한 세트를 팔면 아까 그거 앱설루트 10만 PV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30% 가져가요. 그러니까 PV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마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0만 원의 마진이 생겼는데 회사가 3만 원 가져가고 7만 원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대요. 이런 회사 있어요? 전 너무 놀랍거든요. 진짜 회사가 70% 가져가고 30% 돌려준다 해도 감사한데 다른 데 진짜 조금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돌려준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내가 날마다 썼던 걸 모아봤더니 30만 PV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사람 30만 PV씩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밑에 소비자들 한 10명, 100명이 있다고 봤을 때 그들이 쓰는 모든 포인트를 더해서 30이 넘었을 때 한 6만 5천 원 정도를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서 멤버가 더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좌우로 사람이 생겼고 포인트가 생겨서 6만 5천 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아까 애터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적해 준다 했잖아요. 공유. 이 사람이 받는 거 이 사람은 두 배로 받았잖아요. 6만 5천 원. 13만 원은 받았죠. 또 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여기는 6만 5천 원은 받았는데 여기는 45만 원은 받았죠.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다단계잖아. 이 사람만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좋은 물건 저렴하게 썼잖아요. 쓰는 것만 더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이제 멤버가 생길 거예요. 왜? 이 사람도 멤버가 생기면 여기 아니면 여기다 달아야 돼요. 더 못 펼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소비하고 함께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고 이렇게 함께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대강 설명 드렸고요. 이것도 설명 드렸죠? 여기 하나 볼게요. 에텀의 수익 구조는 아랫사람은 후하게 주고 윗사람은 박하게 줘요. 다단계 그거 윗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30을 했을 때 15점을 주고 6만 5천 원을 받았다면 600대 600을 하면 매출이 20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수익도 20배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에텀에는 그렇게 안 해요. 10배밖에 안 줘요, 수익은. 10배밖에 안 주고. 여기는 보면 2천에서 5천, 3천의 갭이 있는데도 수익은 20만 원밖에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수당이 좀 돼야 이 사람들이 또 계속 재미있게 일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아래 사람들이 무너지면 윗사람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텀에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급수당도 보면 여기가 제일 밑에 직급이에요. 판매사, 세일즈마스터. 그런데 20% 중에 10% 반을 뚝 잘라서 세일즈마스터끼리만 나눠가게 했어요. 나머지 10% 가지고 6등급이 나눠가져요. 팀장은 5%, 국장은 2%, 이거 두 개 국장 같이 가져요. 본부장 이렇게 세 개 이런 식으로 공유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여기는 근데 공유를 못해요. 판매사들끼리만 나눠가져요. 그래서 판매사의 직급수당이 한 4, 50만 원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승급 프로모션도 있어요. 판매사 되면 수고했다고 대표 상품 하나씩 주고요. 팀장부터는 이제는 100만 원 현금으로 줘요. 옛날에는 저거 탭북을 줬는데 지금 100만 원 현금으로 주고요. 샤를부터는 이제 해외 여행을 보내줘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회사에서 다 준비해 줍니다. 200만 원 현금 지급해 주고요. 본부장은 천만 원 주고 가족 4명 갈 수 있도록 동남아 여행 보내주고 로얼마스터는 10박 11일 크루즈 타고 여행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크라운은 3억 현금. 여기도 역시 여행 보내주고 우리가 가장 우러러보는 임페리얼 10억을 현금으로 떠줍니다. 지게차로. 그리고 비서도 주고요. 사무실도 주고요. 자동차도 주고요. 정말 좋아요. 이 프로모션만 보더라도 13억 6천 3백만 원이에요. 내가 최고직급에 가면 그렇게 10억 내생에 만져볼까 생각도 못했는데 애터미 안에서 하면 13억 6천 3백만 원 저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터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사야 되죠.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품의 수가 처음에는 해모임하고 화장품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60까지 500까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만 가지 정도 늘릴 거고요. 회원 수가 또 계속 증가하죠. 그러면 포인트도 늘고 수익도 늘게 되어 있고 글로벌로 나아가기 때문에 회원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수익 구조상으로 마케팅 플랜으로 봤을 때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 내가 안 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달았는데 이건 내가 달았다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력이 아니어도 된다. 이게 이제 회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포인트도 공유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된다.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끝까지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에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에터미가 임페리얼이 10년 만에 한 명 나왔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지금 3년 됐나 2년 됐나 10명이 나왔거든요. 다음 달에 또 나올 거예요. 지난달에 한 명 나왔는데 다음 달에 또 나와요. 임페리얼이. 그래서 10억 이상 받는 사람이 10코드. 그다음에 연봉 4억 이상 받는 사람이 73코드. 연봉 2억 이상이 241코드. 연봉 1억 이상이 590. 200만 원 이상이 8,100. 에터미는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유통하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자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회사입니까? 그래서 에터미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에터미에서 나도 좀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할 때는 에터미가 또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교육 시스템 잘 참여하면서 진행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에터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100개국 진출 100조 매출로 전 세계를 석권하겠다. 아까 보셨죠? K다단계 글로벌 23개국의 마음을 훔치다 했듯이 100개국의 마음을 훔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77억 인국 금메달리스트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즉 임페리얼 말하는 거예요. 임페리얼. 임페리얼을 한 10만 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10만 명.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기 9명이라고 돼 있는데 10명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본을 이용해서 더 부를 쌓고 있는데 이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정말 서민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 에터미라는 도구를 박한길 회장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부자들이 가져가는 그 연금성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버트 기오사키가 말했듯이 인쇄수익, 연금성 수익. 워렌버핏은 그렇게 말했죠. 잠자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도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에터미는 연금성 수익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서민이 부자들만 가지는 연금성 자산소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에터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처음 오신 사모님 더 알아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시고 에터미도 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서 우리의 노후에 안정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